어디 보자 그러면 얘도 용둥을 돌아보자 얘도 개척으로 용둥을 돌아보자 왜냐면 이게 화기가 3800이 필요하단 말이지 애매합니다 또 한 번 불아먹고 그거를 시도를 해봐야지 안죽고 깨기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다크존진 입증이 계속 나오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누구 다른 사람은 없나? 이 사람은 왠 방패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2.1 두 명, 한 명만 더 엊그제에 비하면은 뭐 엊그제에 비하면 빨리빨리 이게 되는 편이구만 나 리더인데 다크존 안 들어갔거든 왜 이 다크존 진입 중에 계속 뜨지? 다른 캐릭터가 지금 다크존 검은소에 있어서 그런가? 첫째랑 셋째가 둘 다 다크존 검은소에 있긴 하지 일단 다시 앨범을 가져왔다 한번 더 문을 찾아볼게요 정면은 회버들은? 정면은 회버들의 조정 기타에 비축된 수바들이 이걸로 도배를 했단 말이지 파기를 3800으로 올려갖고 저거를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 몇개만 파기로 바꾸면 되는거잖아 어허이, 펄스를 한 명에 들었으면 나머지 한 명이 바꾸는 정도의 그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때를 대비해갖고 그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역지원소를 한 명이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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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서 쏘는 거야? 내가 딜이 그지 같으니까 이리 와서 싸우라고. 아이좀... 당신들 뭔데요? 기둥 육셋이야? 아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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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yeah 아이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이좀... 으음... 염그... 뭐하는짓이나... 에 Bree... 진짜 뭐하는짓이래... 으응... 뭐 하는 짓이래 고고고고고고고 아니 그렇다고 아예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세팅이 뭐길래 저렇게 나대? 그러고서 이제 저 그 뭐지 저 누르는 건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걸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동시에 하도록 해야 돼 이것부터 이것부터 동시에 하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저거를 하지 왜 못 내려가? 자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개척이야 비타민C 뭐하는 짓이야 일단 이걸 먼저 하고나서 그쪽으로 달리든 말든 해야지 달리더라도 일단 이걸 하고나서 달려야 될 거 아니야 뭐하는 짓이야 저게 달리더라도 일단 이걸 하고나서 달려야 될 거 아니야 거길 가더라도 일단 이걸 하고나서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거길 가더라도 일단 이걸 하고나서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아 저저저저저 멍청한 저거 저거 자 터트려라 아 이거 터지질 않네 어라? 이거 누가 깔아놓은 거지? 잠깐만 이거 누가 깔아놓은 거지? 어 면열 기분 야 젠장 으챠 됐어 어 다행이야 됐다 어 다행이야 됐다 어 라이빙 기분이 있어서 너무 많이 나요 어? 뭐하는 거야? 어? 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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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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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비타민은 뭘 저렇게 나대는지 아.. 얘를 때리질 않네 아.. 아직 시간 충분해 잘하면 되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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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아.. 좀 불안한데? 아..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아까 이뮨스테이션 누가 들고 있었잖아 근데 왜 아까 누가 이뮨스테이션 들고 있었잖아 아.. 아.. 왜 이걸 아.. 정말 이거 살리지도 못해 아.. 아.. 아까 누가 이뮨스테이션 들고 있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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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까 분명히 이뮨스테이션 들고 있었는데 어디서 쏘는 거야 아까 분명히 이뮨스테이션 들고 있었는데 야.. 짜증나 아.. 아.. 나갈까 응? 뭐야 죽었네? 왜 죽었지? 왜 죽었지? 뭘 맞게 죽은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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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분명히 누가 이뮨스테이션 들고 있었는데 왜.. 아.. 진짜 짜증나 아.. 뭐야 이게 아.. 아.. 분명히 이뮨스테이션 들고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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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안붙고 하는 그거.. 짜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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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쏘는 거야?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아.. 이거 뭔지 의미를 모르겠어 뭐하는 짓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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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의미를 모르겠어 아까 분명히 이민스테이션 누가 한명에 깔았었잖아 아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곳은 전쟁이 없었죠. 이곳은 전쟁이 없었죠. 이곳은 전쟁이 없었죠. 아 회복 링크를 왜 써?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어디서 뭘 하길래 어그로가 나한테 끌려 어디서 뭘 하길래 어그로가 나한테 끌려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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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정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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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난 알아서 잘 살아남으니까 탱크 떨어뜨리기 어디서 쏘는거야 아 짜증나 중간에 누구 한명이 그 그 그 그 중간에 잠깐 메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갖고 불이 붙어 오우 아씨 아 아씨 짜증나 아 중간에 한번 그것 때문에 아씨 아 분명히 누가 면역 면역 지원서 들고 있었는데 아씨 아 면역 지원서 들고 있던 사람 어디갔어 어 아 아 자가사기 집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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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を待ってるの? 何として? 시간을 무따にさせないで 다음 주에 만나요 아.. 짜증..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아.. 아.. 누군가 매연기연소를 들었었는데.. 오클 day.. 숙제 고맙我觉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뭐가 왜 이렇게 많지? 22, 25... 무기는 뭐 그렇다 치고... 모듈이 왜 이렇게... 둥근한 방이야?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많다? 자... 기동벨트를... 만약을 위해서 들고 있고 알파 가슴 2개, 포식 2개 호식 무릎이 있었지... 엘리트 데미지는 더 높군... 숏보호 엘리트... 뭐 이거 됐어? 숏보호는 뭐 엘리트 데미지가 필요가 없지... 앗 짜증... 마스크가 왜 이렇게 많아? 알파... 얘는 스태미너고... 어?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잠깐 넌 뭐야? 넌 뭐야? 열... 하나? 닌자바이크에다가... 닌자바이크에다가... 어... 프런트라인 기동 2개... 알파가 3개? 잠깐만... 왜 왜? 왜 뭐 왜? 부시? 알파 왜 이래? 알파 상태 왜 이래? 어... 아... 얘를 저걸로 하려고 그랬나? 그렇다 치자... 전력의... 안정성의 탄약 휴대량... 아직 안 한거지? 스태미너의... 아... 생명력의 탄약 휴대량... FNC는 하나고... 진지보수? 음... 기동 기동 기동... 알파... 알파... 스태미너... 파기... 포식... 어... 먹잇감... 슬픈 형 thirteen 오... 아, 짜증나... 얘도 개척을 맞춰야 되나...? 개척이... 마스크가 하나 없지? 음... 젠장할... 수모품 상자 25,000씩이나 해? 아 짜증나... 2,600? 티비전 기술 장비가 2,600? 얜 용둥은 아니고... 아 얜 여기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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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퍼가... 손잡이랑 저거지... 손잡이랑 조준기지... 얜 뭐 안정성이랑... 아... 아니다... 기동셋이랑 같이 쓰면 안정성 필요 없지... 데미지가 굳이 필요한건 아니고... 재장전 속도나 뭐 그런거? 아... 아... 근접 한정거리? 재장전 속도나 뭐... 근접 한정거리 그런거? 아... 홀로그램... 마이크로... 아... 소형밖에 못쓰나...? 소염기... 아니군... 방학 조준기... 방학 조준기... 짠... 어디 보자... 어... 어... 치명타 확률... 아니 소염기잖아? 씨... 에잉... 워로드... 명중률 뭐 됐고 아 뭐가 있더라 근접한 정거리 음 명중률 치명타 확률 뭐 명중률이 필요하긴 게 없지 프로 레드 노트 치명타 안정성 치명타 확률 오르는 그게 그나마 낫겠다 방신하고 명중률 필요 없지 치명타 데미지 clarify 재장전 속도 steady trail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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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뭘 맞았길래 죽었지? 순식간에? 뭘 맞았길래 순식간에 죽었지? 뭘 맞았길래? 너는 잘 aliment gre 아니요? ikk hyvin 감사합니다. 아하이 이거 아닌데? 아이고, 좋겠다. 아이, 젠장. 이사 칠은 뭐지? 응? 알겠습니다. 전투열치 notwend기 때문에 전투열치 trou獄 전투열치 편지에 도전해 전투열치 있을지 俺たちをライカーストーから逃がしてくれた。今俺たちを片付けに来た奴らがいる。また俺に閉じ込める気だ。お前らは監獄で死にたいか?奴らの好きにさせていいのか?俺はごめんだ。奴らには何も奪わせない。分かるか?逆に俺が奴らから全て奪ってやる。お前らはどうする? 《会社に向かう共同祈証》 この地下の戦いは俺の友好に福音ですよね。 《會員が三十二の人に入るかとこに君が一同省器に入ることができないのに》 《会社に埋めることができないの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야 이거?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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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이씨 뭐야 아.. 젠장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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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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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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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형을 훔쳐주기 위해 그 아프다시! 아휴, 그 아프다시! 이곳에 가면... 그 아프다시... 이곳을 찾아봐...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 받아들이 많다. 이곳은 아프다시! 이곳은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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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한 놈들아 1대1로부터 오자 2대2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늘의 직업이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뭐 저녁 먹어야지. 현장은 뭐지? 탄탄총이라 불러다오? 아... 사라지 드로잉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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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이인 훌기 도로이인 훌기 도로이인 훌기 도로이인 훌기 도로이인 훌기 도로이인 훌기 여잉? 나 저기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단 말이야? 아닐 텐데? 오호 오호 핵터 자가수열 지배자 명사수 알뜰 장전의 대가육 참골단 강좌 준비된 사수 에잇 어... 근접 한정거리 재장전 속도 안전 근접 치명사 데미지 기동 벨트 호식 백팩 진지 보수 호식 1117의 생명력의 탄약 수대량 도도 오 부 이로 하나 에잇 위로 엔지 으 으 으 이 아, 이 다크존 검은 손은 이게 문제네. 다크존 검은 손은 이게 문제네. 으. 으음. 끝.